프랑스의 파리의 9월 날씨는 한국보다 약간 쌀쌀합니다. 한국은 9월에도 늦더위에 30도를 넘기도 하고 태풍으로 인해 폭우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9월 기온은 평균 13도에서 21도 사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9월에 프랑스 파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얇은 옷을 여러 겹혀 입을 수 있도록 챙겨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까지 파리 관광을 계획 중이시라면 얇은 외추도 하나 챙겨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9월 파리에는 대략 상일에 한 번 정도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작은 우산을 가방에 푹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파리는 한국처럼 태풍이나 폭우가 내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작은 보슬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언제든 우산을 쓸 수 있도록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